호박잎 음 호박잎 호박잎 그 수제비 맛있다 이거는 그 제주도 우리 옛날에 제주도에 호박으로 전해놨잖아 맞지? 제주도에전에 호박전 이것도 호박 제주도 사람들은 호박전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다 깍둘도 음 음 음 음 깍지 맛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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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호박전이 큼직큼직하다 와 여기 안에 막 뭐 들어갔지? 호박에다가 쪽파 들어갔나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바람이 장난아니야 태풍이야 태풍 음 음 간장 줄까? 싱거올까? 음 간장 줄까? 네 이거 떨어지네 안 떨어졌네 떨어졌네 내 손이 떨어진가 간장 간장 찍어 먹을까 우리? 싱거운가? 네 괜찮아 이거? 아니 진지어 먹으면 괜찮다 괜찮아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보네 음 차이가 이거 먹어봐 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 음 음 음 자 이만 이거 먹어봐 이거 수제비 왜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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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네 이리 먹어봐 이제 이리 여러분 이리 이게 잘라놓은거 돼? 뭐가 잘라놓은거야? 천천히 잘라놓으면 되니까 천천히 넣어 가스도리가 맛있다 재판매 가스도리 야채 으 으 그거 다 먹어 직구야? 다 먹어 직구야 천천히 조금씩 좀 먹게 크흠 약간 좀 탔네요 대충 탄 거는 조금 빼불고 음 감자형 막 치즈 감자형 막 감자형 치즈 감자형 감자형 전에 이렇게 호박전에 고추가 달리네 고추가 달리네 천천히 먹게 천천히 먹게 천천히 먹게 호흡 호박 너무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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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